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룹그룹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당신의 미소가 참 아름다우시군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를 봐주시죠 제 미소는 좀 어떻습니까? 백만불짜리 아닙니까? 저 조금 20대 때는 제가 미소지면 여자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믿어주세요 다 넘어가버렸어요 제가 좀 함부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미소지어도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함부로 간 건 확실해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모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설교하는 건 시리즈이기 때문에 날시간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 킹덤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왕국이죠 그 약속된 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데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통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시죠 김하영 아나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 보세요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그럼 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성경 여러 곳에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5절로 6절, 그리고 20절, 7장 12절, 33장 4절, 너희미의 1장 9절 제가 다 찾지 못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그 얘기는 그 인물은 그 이름으로 대변하고 그 이름은 곧 그 인물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겠다 그 말은 내가 예루살렘에 있겠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걸 무소부제라고 합니다 무소부제 그렇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 왕상 8장, 16절, 왕하 21장 7절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거하시겠다 거기 거하시겠다 오늘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 의미를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낮 시간에 천년왕국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왕국을 통치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그 땅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 5,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와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5, 3절 성경을 요즘 제가 많이 찾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지금은 뉴욕이 세상의 중심이지만 천년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 될 때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는 킹덤의 민족이 됩니다 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의 특별한 하나님의 애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만 구해도 너는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조주하면 하나님을 조주한 것으로 해서 내 원수를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운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조주한 자는 내가 조주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이 이스라엘을 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에스겔스에 기록됐다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스 25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스 25장을 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권한을 당할 때 어떤 말과 애션과 행동이 치워졌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죠 에스겔스 25장 여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안문족속에 돌리고 그들에게 애연하라 지금 안문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종합불이 있습니다 3절 읽어주세요 너는 안문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스톱! 자 보세요 지금 안문족속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족속 내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 유다족속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이렇게 말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자 4절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안문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 즉 내가 주 여화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안문족속은 그냥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항폐해졌을 때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속박을 당할 때 이야 좋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그냥 그대로 이 안문은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을 때 좋다라고 말한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라들이 나옵니다 8절 보십시다 8절 모합과 세일입니다 읽어주세요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합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발무온과 기리아리암을 열고 안문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안문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네 스톱이요 지금 모합과 세일은 유다족속은 별것 아니야 그냥 이방족속하고 같아 뭐가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나라가 별것 없는데 왜 너희는 특별하다고 얘기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시각이나 일반적인 시각을 볼 때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지 다름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영거로 어떻게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고 기업을 삼게 해서 안문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지도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모든 나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지도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돔이 유다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애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애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애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애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동의시한단 말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원수는 내 원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애돔에게 갚을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애돔에게 갚을 것이다 그들이 내 진호와 분노를 따라 애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 갚음인 줄을 애돔이 알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멸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원수 지급하고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하고 그 나라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애돔입니다 계속해서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을 보면 또 한 나라가 등장을 하죠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나라를 볼까요 계속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26장 1절부터 5절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보세요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에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히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오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력거리가 될 것이오 들에 있는 그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보세요 이 두로란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세요 그냥 에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에루살렘에 대해서 멘트를 걸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걸었느냐 2절에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네가 항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다 하여또다 이렇게 에루살렘을 향하여 조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죠? 그들이 완전히 이방의 노랗거리가 되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고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돈도 나오는데 다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루살렘을 그냥 비하냥거리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만 해도 이스라엘과 에루살렘을 조주한다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과거의 구약에 나온 얘기고 근대사에 제가 이제 사진 자료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반유대주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네요 종교를 계획한 마틴 노터가 반유대주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를 거절했고 예수를 입장 못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집발표도 된다는 그런 아주 심한 반유대주의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애써 애면했던 것 같습니다 마틴 노터도 그런데 이제 1900년대에 성령운동하는 1800년대 스페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영성가들 그러니까 디엘 무디 그다음에 그들의 제자들 이런 그 영성가들이 이제 성경을 그대로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948년도에 성경의 문자대로 이스라엘이 회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 이스라엘 25장에 마지막 때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25장을 작은 게시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게시록이 있고 예수님이 쓰신 게시록이죠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잎사귀가 연화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목사님 그 여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케이츠와 케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름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가 같은 오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이 끝으로 보는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으로 다 메말라 버리는데 그 잎사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의미와 끝이라는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오원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너무 신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참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종말론 강의를 하고 있죠 오늘이 지금 18번째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지금 유튜브 빨리 목사님의 설교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전국에서 봤습니다 왜 안 올려주냐고 빨리 너무 궁금하다 이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이 증거될지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새신자들은 막 펑펑 우신대요 왜 우냐 그러니까 주님 오시려 가까워졌는데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들으니까 급한데 그건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새신자고 그렇게 신앙이 아주 깊지 않은 분들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정말론이 알게 되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뉴스 보면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팔레스타인들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전쟁들이죠 미사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데 과거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죽고 여인들이 피 흘리는 것만 내보냅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우리나라도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하는지 또 그 원인들은 전혀 아예 보도가 안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던진 미사일 때문에 어린아이가 죽었다 이걸 계속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랍이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이들이나 여인들을 앞세우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군인들 향해서 정밀 타격을 하는데 그중에 아이들이 희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만 정밀 보도하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 행태가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반유대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환란을 겪었는지 반유대주의에서 그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인종차별을 받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기독교인들, 카토릭 사람들이 가장 유대인들을 반시오니즘이죠 반유대주의로 이렇게 교황이 유대인들을 멸시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수, 수확 시간에 더하기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하기를 안 쓴다니까요 그냥 오자만 쓴다니까요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깃발을 몰고 온 카토릭 군대가 이슬람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 보면 화따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자도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흘려버려요 이게 사자예요 유대인들 사자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만큼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반유대주의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희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본 목사 보네포 목사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나치주의에 반대를 했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반유대주의 정책을 하고 반이스라엘 정책을 하면 이 나라는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은 거의 유대인의 나라라 할 정도로 유대인의 명절은 미국의 명절이고 또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대인을 보호하기 이하에 태어난 나라처럼 행동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는 사이가 유대인입니다 그 예쁜 딸 있죠 그 예쁜 딸 이름이 뭐더라? 이반카 김석준 사장님이 이반카를 좋아했나 보다 어떻게 바로 나오네 아주 그 인물이 좋아 그 이반카 신랑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치마자마 에루살렘으로 가서 통고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에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 군인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6.1 전쟁 이후로 그리고 거기 지배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랍 사람들은 우리 땅이다 그럽니다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에루살렘을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도를 에루살렘으로 정해? 이거는 인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내가 정하면 되는 거야 미국 대사관 테라비브에서 에루살렘을 옮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따라서 에루살렘으로 옮긴다는 나라들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을 사랑하고 에루살렘을 평안을 구하고 에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우리나라의 관계 우리나라의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AD 30년, 40년, 70년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가야국이었습니다 가야국, 김수로왕, 김혜김 씨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 김혜김 씨 이분들은 김수로왕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자기 족보도 몰라? 김혜김 씨가 왜 김혜김 씨 몰라? 김수로왕이 김혜김 씨요 그래서 자기 왕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김혜김 씨가 그런데 김수로왕이 도마는 인도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 인도왕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인도에서 저 또 동쪽의 끝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또 이동 땅까지 복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야 시대에 김수로왕 시대에 한국가족 그래서 영주까지 가서 거기 영주에 그 바이산에 도마가 쓴 글씨 보셨죠? 그 다음에 도마에게 상이 있는 도마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목이 잘린 건데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잘라버렸는데 그 도마상이 지금도 존재해 있다고 그러던데 그 도마가 한국에 가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40년 성교사역을 하고 순교하는데 도마의 전반기는 에데사 탁실라 한국의 가야 그리고 후반기 20년은 인도의 호칭 책라이에서 활동하다가 그리고 순교합니다 자 여기 다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 도마가 김수로왕의 세례를 적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 도마가 가야 김수로왕의 세례를 적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김수로왕이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감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고 이제 기도해 주고 가는데 인도로 돌아왔는데 인도왕을 만납니다 근데 인도왕을 만나는데 거기에 공주 허왕옥이라는 공주를 만나죠 자 거기 김수로왕과 허왕옥의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 허왕옥은 지금 여기 왼편에 있는 그 여자 오른 허왕옥이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김수로왕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매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제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근데 이 가야 나라에 허왕옥이라는 영인이 인도의 공주였는데 허씨는 김해 허씨인데 이거는 김수로왕이 배려로 아들 큰아들만 김씨하고 아들 둘째 셋째 아들을 허씨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김해 허씨가 되는 겁니다 인도에서 온 공주예요 그래서 김해 허씨하고 김해 김씨는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한 조상이니까 지금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동선동범시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씨를 부여했습니다 허왕옥 그래서 허왕옥이 되는데 인도에 아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유타국 15세기 태국에 있었던 나라는 인도의 아요디아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아유타국에 근데 지금은 아유타국 인도의 그 시하고 우리나라의 김해하고는 자매결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도 하고 왜냐면 당신의 공주가 우리나라의 왕비가 됐다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먼 길을 수행원과 함께 공주가 꿈에 도마가 저기 동쪽에 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딸을 그 먼 곳에 보냅니까 그것은 당신이 전도를 했으니까 당신이 결정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꿈속에 그 왕과 왕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상제라고 그러죠 상제 그 기록이 상국유사에 나옵니다 상국유사에 나오는데 나타나가지고 너는 그 네 딸을 그 가야국에 보내라 그리고 그 왕과 결혼하게 하라 이거는 내가 그것을 예정했다 이 꿈을 동시에 왕도 꾸고 왕비도 꿉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많은 수행원과 함께 그 공주를 보내고 김솔왕은 김해 바닷가에서 호황을 맞는데 호황옥이 배에 배가 가라앉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풍에 흔들리지 않게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배 밑에다 돌 같은 걸 해서 무게중심을 잡는 게 있어요 그 돌이 김해시에 지금도 보관해 있습니다 그 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호황옥이 그 배 김해까지 그 큰 배에다가 수행원을 갖고 올 때 그걸 뭐라고 하는데 물 뭐라고 하는데 배가 이렇게 파도에 흔들려도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 무게중심을 잡는 돌입니다 이 돌을 호황옥에 오는 것을 기념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놀랄 게 아니고 어떻게 이 호황옥과 이 김솔왕이 가야국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유대인 도마을 통해서 왔는지를 보려면 왕이 왔는 자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자에 쌍어, 쌍어문이라는 그 물고기 두 마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볼똥 다섯 개가 이거 보세요 여기 잘 보인지 모르겠는데 양쪽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죠 그 가운데 호리병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볼똥 다섯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가야국 김수로왕의 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국의 상징 물고기 두 마리 보여주겠습니까 이 쌍어가 지금 김해에 상징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보세요 이거 김해에 있는 가로등도 쌍어 물고기 두 마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것도 김해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김해는 가야국이 있었던 것이 김수로왕의 김혜김씨가 탄생되기 때문에 김해는 완전히 이 쌍어로 이 물고기 두 마리로 완전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4세기까지는 기독교가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볼똥 다섯 개가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 상징인데 그게 바로 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던 곳에서 이제 인도 쪽으로 이렇게 계속 건너와서 그 도마가 이 기독교를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김수로왕과 허왕국이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진 장군은 우리나라에 복음도 안전해졌는데 지옥한단 말입니까 이런 분들 많죠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복음이 불교에 시집혀 먹였고 완전히 이제 이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불교의 전성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리 세초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흔적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고학자들 성사학자들 다 소울대 이런 연고대의 최고의 학자들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야까지 항하옥루투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쌍어문 그러니까 물고기 두 마리하고 버릇도 다섯 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해준 인물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기출라포라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개신계 선교사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독일 루토교 목사인데 1866년에 선교한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더 빠르게 1884년에 인천왕을 통해 입국한 의료선교사 알렘보다 52년 빠르게 1885년에 입국한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암페절로보다 53년 전 앞서 1832년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방문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나 한문 전도서적 그러니까 전도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세요 이분이 기출라포죠 그리고 순조대왕에게 순조시대죠 로버트 모리슨과 밀린 성교사가 번역한 한문 성경인 신천성설을 왕에게 진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제대로 없어 궁핍한 조선 땅에 이분은 서양 감자를 가져옵니다 서양 감자를 최초로 가져와서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조선인들 눈앞에서 심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야생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는 법 이걸 법을 전수해서 1832년 7월 31일에 포도주법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라포는 충청도 기착지인 고대도에 도착해서 1832년 7월 25일인데요 환자들을 위해 약을 처방했는데 60명의 노인 감기 환자를 위한 충분한 약을 가져와서 처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의학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도에 기출라포를 개념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생애를 보면 1803년 7월 8일 포로시아 포메라니아의 피리츠라는 작은 마을에 마구상의 애아들로 태어났는데 국적은 독일이지만 폴란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죽고 계모의 손에 자랐고 그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가당연편이 어려워 14살에 스테틴 씨에 있는 허리띠 제조공장을 공원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계획파 목사의 아들 하이덴나이를 만나서 목사가 되는 희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성교사로 파성을 받은 후에 말레카르 같이 인도네시아, 바타비아, 자카르타죠 지금에 도착한 후에 조선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옛단 나라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싹이 도달할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라프 성교사가 유대인이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승만은 미국의 일본 공격까지 예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서 일본에 얼마나 야비하고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국주의의 구상을 가지고 미국까지 공격할 것이다 미국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는 책을 쓰니까 동양에 무슨 촌놈이 와가지고 이 대미국을 일본 조그마한 동양의 그런 놈들이 우리를 공격해? 죽기는 얘기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바로 진주만의 하와이 진주만의 일본의 대공격이 시작됐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시안을 보고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버드까지 나와서 미국의 유력한 사람들과 친구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프렌체스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프렌체스카 유대인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인맥이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렌체스카와 이승만의 결정적인 만남은 우리나라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대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가장 전해주는 것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지주의로 이 나라가 세워준 것도 이 프렌체스카 여사의 엄청난 공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공로가 있었느냐 나치에 죽을 뻔한 히틀러에게 죽을 뻔한 아인슈타인을 건져낸 사람이 누즈벨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도망을 갔죠 미국으로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지원한 분이 누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누즈벨트죠 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아인슈타인을 지원해서 온자폭탄을 만듭니다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투르먼 대통령입니다 투르먼 대통령을 보여주시죠 이 투르먼 대통령은 이 온자폭탄을 사용해서 우리 일본에 완전히 압제당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신사참배에 완전히 눌려있는 한국교회를 건져낸 네 대통령이 투르먼 대통령이고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를 미국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승만과 메가더는 친구였습니다 이승만이 메가더하고 같이 있을 때 이런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나라가 이업할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미국이 망하게 될 때 우리가 돕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어머머에 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이업하면 덩신이 도와주고 덩신이 미국이 망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어 기칫 때 유치원 세우고 대학 오는 세우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메가더고 얼떨을 겨를 그룹주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거 부산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해석의 가능성이 있냐 그런데 이승만이 일본에서 자고 있는 일본 천황 제도를 완전히 부숴버린 사람이 메가더입니다 천황의 신이었거든요 이 천황의 신격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작업을 계속 일본에 앉아서 메가더는 유엔 군대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거예요 필리핀 전쟁들을 지휘하고 왔노라 막 패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시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을 온전포탄을 때리고 나서 메가더가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항복했으니까 내 말대로 해 그러면서 천황제를 폐지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몰고 들어온 거죠 새벽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미국의 총사령관은 이런 아시아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이죠 전화가 오니까 나 여기 대한민국의 이승만이요 빨리 메가더 장군 좀 바꿔주셨을더니 지금 주무시는데 내일 아침에 하시죠 새벽에 졸아했더니 당신 내일 아침에 내 이 전화 안 바꿔주면 당신 메가더한테 혼나 빨리 바꿔 나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깨웠어 깨워가지고 메가더 장군 우리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지금 작살 났는데 우리 약속한 거 있지 않소 그러니까 메가더 대통령이 원약에 약속을 했잖아요 메가더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메가더가 그 약속대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인천산역작전을 감행을 해서 이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도움을 받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프렌체스카 여사가 이 인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프렌체스카 여사 이승만도 이승만이지만 프렌체스카 여사는 자기 나라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서로 돕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렌체스 여사가 이승만이 쓴 책들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거의 손이 이게 타이프를 그때 쳤잖아요 나도 그걸 했었는데 손이 물러질 정도로 타이프를 쳤다는 겁니다 영미 강한 나라에 계속 잠도 안 자고 이 프렌체스 여사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전 세계에 계속 타이프를 치면서 그렇게 프렌체스카 이 나라를 건져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프렌체스 여사는 오스트리아에 태어난 유대인이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900년 6월 15일에 사업가인 아버지 노돌프 도노 공과 어머니 프렌체스카 게르바르트 여사에서 세 명의 딸 중 막내따로 태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셋째 딸이 예쁘잖아 나 셋째 딸인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 아 역시 예뻐 다시 손 들어봐 셋째 딸이 없네 귀엽구만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혼녀였어요 이혼하고 슬픔에 빠져있는데 이승만과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사가 이승만 박사의 책 일본 궁극주의의 실상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발견하는데 국무부와 미국 의회의 태평양 전쟁 발발에 삼뜻한 경고장을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쳤죠 거듭되는 태고의 타이핑에 프렌체스카 여사의 손끝은 무르고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진 감내일까요 일본 궁극주의의 실상이 배설가 되어서 독립운동 자금의 확보 역시 이전보다 훨씬 소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궁극주의가 미국을 삼킬 거다 태평양 전쟁 일어날 거다 하고 이승만이 경고했는데 미국이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당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오고 책이 막 불티나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 전체를 독립자금을 쓴 겁니다 독립자금이 거기서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우리나라는 영문을 쓰는 비서가 없었기 때문에 프렌체스카 여사가 영문 타자 문서를 애교 문서를 만드는 것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자 비서였죠 우리 집사람이 제 운전기사고 전화받는 수행기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에 가면 저는 항상 집사람하고 동행을 하거든요 어딜 가도 애국에 가도 나 혼자 안 가 우리 교인들은 안 물어봐 목사님 애국 간다면 사모님 다 같이 가는 줄 알지 목사님 사모님 또 따라가세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지금은 이제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까 나는 국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국내도 집회를 가든 나는 혼자 안 가 재미가 없어 혼자 가면 집회 끝나고 나 혼자 뭐해 호텔에서 얼마나 답답할 일이야 집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다정하게 밖에 나갈까? 맛있는 거 사 먹을까? 겁나면 좀 그래 봐봐 얼마나 좋아 혼자 겁나면 청순 받잖아 그거는 나는 절대로 혼자 안 다녀 집사람이 또 들어가면 또 특성도에 기타 치면 차량을 탁 깔아버려 은혜를 딱 완전히 밭을 갈아 그리고 내가 설교 없이 그냥 시가 쫙 뿌리는 거예요 운전도에 난 운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해봐 그럼 이제 전화 오면 전화 다 받다 중요한 전화만 맡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바꿔드릴게요 진짜 비서를 잘 뒀습니다 월급은 안 줍니다 우리 집에 살게 해줍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국가의 국모가 되고 우승 한 나라의 왕비가 됐는데 왕비는 아니지요 그게 공화국이니까 공화국은 왕비가 없거든 그냥 공화예요 그냥 여사지 그런데 비서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영어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가 초기니까 영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렌치스 여사가 손끝이 지문이 없을 정도로 타이프를 쳤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나라가 한편 맥아든은 이승만과의 의리도 있었지만 프렌치스과의 같은 유대민족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한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유대인이 한 나라의 국모가 됐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지켜드린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6.25 전쟁 전후로 이제 너무나 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때 이제 이 프렌치스과가 맹활약을 합니다 국제구호단체 계속 연락을 해서 쌀을 좀 보내주십시오 입으로 옷을 입고 필요합니다 기름도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애교활동을 하면서 민간 애교관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프렌치스과 여사는 참 우리나라의 덕을 준 유대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소개할 분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거상 사울 아이젠버그입니다 아이젠버그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근대에 엄청난 사람 좀 이상이 생기셨죠 무섭게 생겼는데 이분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그러니까 이승만과 친구가 됐었고 이승만이 이제 하야한 다음에도 박정희 대통령까지 끝까지 도우면서 이 나라 근대에 도움을 되는데 어떤 도움이 좋냐면 1970년대까지 50년대부터 경제 부흥에 큰 양을 깃던 인물로 유대인 거상 사울 아이젠버그는 1921년부터 1997년까지 살았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죠 1950년대 자유당 시절부터 제3공화국 말기까지 제4반세기 동안 한국의 차관 도입 중개에 대한 간여한 독일 스위스계 유대인입니다 한국의 독립 이후에 우리가 인연을 맺은 최초의 유대인인데 아마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차관을 돌아오는데 여러분 차관 아시죠 우리나라가 돈이 필요한데 누가 돈을 빌려줘요 나라가 거진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을 써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증을 쓸게 보증을 썼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나라와 인연이 맺냐면 이것도 프렌시스카 여사하고 관계가 됩니다 영부인 프렌시스카 여사하고 통해서 이승만과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경무대 다시 말하면 그때 청와대 같은 곳이죠 그쪽으로 와서 이승만 자주 만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돕는 일을 시작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들어서 군사팀 들어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돕기 시작했는데요 박정희 시대에 이제 이제 이 나라가 조금쯤 일어나는데 이제 너희들은 먹고 살만하지 않냐 굶어 죽을 만큼은 아니지 않냐면서 이제 무상원조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너희들이 해줄 수가 없다 그때 한국에서 차관을 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소독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간호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시체를 닦는 일을 했죠 가서 주사 놓은 줄 아니라 간호사들이 시체를 닦는 거예요 그렇게 달러를 벌어서 고구로 보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가서 소독 간호사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고 펑펑을 오랬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소독 그 총리가 왜 그렇게 오시오 그랬더니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이 나라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라고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요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소독과 관계가 굉장히 급진전 됐는데 이때 아이젠버그가 한국의 주요 사업에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1959년 도입된 소독 지멘스사의 전화 교환기도 아이젠버그가 중계하고 시멘트 공장 발전소 원자로 도입 초대형 사업의 외자 도입을 주선하고 보증을 섭니다 대부분 정부와 기업 은행과 건설사 등을 일괄 아우르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아우는 한국을 위해 이 사람은 사업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월 하력 2호기 부산 하력 3, 4호기 영남 하력 1, 2호기 인천 화전 올성 원전 3호기 동해 하력 1, 2, 3호기 쌍용 고려 동양 하늘 시멘트 일신재강 유니언 셀로판 피아트 자동차 석탄공사의 채탄시설 현대화 중앙선 전철화 포항제철 증설 그의 성과는 한국기관산업의 총남으로 관여될 정도로 그 연구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분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한국건대화에 엄청난 재원들을 이분이 마련을 하고 중계를 하고 보증을 서고 그래서 어쩌면 이 유대인 아이젠버그 때문에 이 나라가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엄청난 도움이 있었고 또 복음 증거에도 유대인들의 복음 증거 최초의 선거사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가야국에 그때 당시에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도마가 한국에 온 겁니다 그때가 가야 시대였고 김수로 왕은 바로 도마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곳곳마다 쌍어문을 세우고 오병이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마지막 때 준비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뭘 위해 준비했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의 동쪽 끝에서 큰 새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한 자매가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칼스트 같은 대학 과학연구의 가장 최고의 대학이 바이슨 대학인가 그러는데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자매가 크리스찬이니까 그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간증을 해보자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 또 전 세계에서 온 이스라엘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한국인이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부 다 한국 선교사를 만났고 한국의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라는 한국 사람이 빠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750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래서 돌아오는 운동은 알리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리아 운동 그런데 러시아의 블라드보스톡 이쪽에 사할린 그러니까 스탈린이 반유대주의죠 반유대주의니까 유대인들은 노예처럼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시베리아 이쪽으로 노동자로 강제 노동으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제 이직됐죠 그래서 그들은 노예처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곧 에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토로 돌아오고 싶은데 배인값이 없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DNA가 있습니다 그 DNA를 다 조사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인증을 받아서 당신은 유대인이요 그런데 배인값은 있어도 가서 살지 미세야 살지 이스라엘도 공짜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토로 알리아 운동을 돕는 단체가 또 한국인들입니다 러시아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15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고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살아도 저 가자지고 막 매일 포탄 떨어지는 곳 그쪽에 해서 삽니다 싸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못합니다 영어도 못합니다 러시아 말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과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물론 공산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편견이었던 것처럼 너무나 스폰지처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타겟을 러시아 유대인들을 전도하자 제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고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스라엘에 갈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갈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안 가도 되는 부분인데 미리 작업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일이나 4월에 우리 교인들을 대거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러시아 유대인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 그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영상도 만들고 같이 춤추면서 예배하는 영상도 만들어서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만 원씩이라도 후원해 주십시오 이 돈은 이스라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돌아오는 일에 이 운동에 단 만 원이라도 합력을 해 주시면 이 일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하고 또 다르게 아프리카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을 또 다른 우리가 월드브리치 미천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해년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니까 그냥 아무 때나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못 가면 어떡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면 못 가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년왕국 때 예수살렘에 가게 되니까 그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에루살렘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마귀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건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일학교를 명문을 나와야 이 노래를 합니다 자 이 노래 한 사람 손 들어봐 많이 안 해 박수 한번 쳐줘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사자나 독사와 에루살렘에 띄어놓은 것이 저 하늘 영원한 하늘을 새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한 천년왕국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 에루살렘에서 그 성전이 에스케일 사입장에 보면 성전이 건축될 거예요 거기에서 희생제사도 드리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했는데 마지막 연장이 여기 됐는데 왜 희생제사를 드릴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념을 하는 겁니다 에스케일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3정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3정전에서 저크리스토가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 표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환란이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언접하지 않았지만 저크리스토가 내 이름으로 왔을 때 내가 영접하는구나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때야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 아! 저가 저크리스토구나 우리가 찌르고 우리가 못 박았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게시록에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청년 안국과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돌아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여기 신천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의 숫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걸 상징으로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게시록은 상징이야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미혹돼 버리는 거죠 거기는 유대인의 숫자로 분명히 각 집합별로 만사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14만 4천의 만사점 각 집합별로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다 깨닫고 이제 왕국이 왕을 다스릴 예수님이 제림할 거다 우리가 찌르고 못 박았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이 스바다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왕국이 건설되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아끼는 이유는 마지막 그 나라가 거기에서 왕국이 예수님이 다스릴 거기서 말시온에서 유럽의 소프트 되고 에루살렘에서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가 된다는 그러니까 전쟁과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환란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흐리겠습니까 내가 아까 아침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몸에는 5리터 정도의 피가 있다고 제가 670뼈를 사혈할 때 머리에서도 670뼈를 빼버렸어요 제가 별로 안 놀래네 삐비만큼 조금만 삐비가 뭔지 아시죠 걔 눈깔만큼 피새면 아유 어떡해 꼭 죽을 것처럼 그랬으면서 나는 670뼈를 뺀다니까 그래도 안 죽는 것은 5리터 정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600cc 가지고는 사람이 안 죽습니다 마품피만 뺐기 때문에 그래서 사혈을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하면 인구의 20억 가까이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피가 강물들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바다와 강에 천지가 되겠죠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핵폭탄에서 터지고 오르면 눈이 녹아내리고 살이 녹아내린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항폐해져 버린 땅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이루어지지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를 준비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회에서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다음에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전은자가 없고 논문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오늘 장애에 대신 우리 정편아지사님 오늘 말씀 기쁘죠 그렇죠 아니 천국에 가서는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가지마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정편아지사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사게 된다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리고 이제 잠깐 동안 마귀가 무정해서 노인받을 때 그때 이제 육신으로 육신으로 천용왕에 들어간 사람은 애기를 낳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간 사람은 애기를 낳지 않지만 그런데 천년 동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번식이 일어났겠냐고요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각자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마귀가 방해하는 가운데 신앙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무조경에서 마귀를 풀어놓고 그런데 그 마귀가 미혹당한 사람이 바다에 모래가 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배도하고 미혹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마귀의 세력과 함께 하늘에서 나온 군대장관 미가엘과 함께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국가 마귀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결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패하고 불곳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일순위에 던져지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새해루살렘 완전히 새해루살렘이 왔어요 땅이에요 이거는 천년 안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으로 영원히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성경의 파노라마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확신히 얘기한 것은 제가 이 여왕 계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의 퍼즐이 짝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게 없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문짝 그대로 믿었잖아요 베들렘에 온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못 파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겠다 문짝 그대로 오잖아요 그런데 왜 제림은 문짝 그대로 안 믿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문짝 그대로 묻었잖아요 베들렘에 그렇죠? 베들렘에 에브라다야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걸 다 문짝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도 짝이 없는 게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제림은 상징이냐고 이게 이상하네요 이 사탄의 조작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림에 미혹해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이 실제인데 왜 제림을 상징으로 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제림을 안 믿는 그러니까 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요즘 목사도 휴고 안 믿는 목사가 많습니다 1992년 이장님 목사가 다가올 미래 때문에 이래 얘기하고 보도가 난 바람에 목사들 입에서 제림 제자도 안 나옵니다 그 이후로 안 나옵니다 내가 어제 cbs를 잠깐 제가 방송 내 설교도 내가 1년에 52주 내 설교가 나가지만 내 설교를 거의 한 5번 듣나? 제 설교도 안 들어요 들을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어제 cbs를 잠깐 들었는데 박종순 목사님이 언론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좀 존경받는 언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박종순 목사에게 길을 묻다 이런 책이네 그 책을 소개하면서 아나운서가 목사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온로자라는 말이에요 곧 은퇴도 하셨고 한국교회 가당 종교만 온로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말론 설교를 할 때입니다 정말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호가 되더라 내가 정말 1호가 되더라 그럼 내가 지난주에 아머스 얘기를 했잖아요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내가 생각해 봤어요 훌륭한 목사도 너무나 많고 그분들이 무슨 예스에 피해보고 안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내가 오늘 깨달았어요 아주 훌륭한 교회 우리나라에 이름만 되면 아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받는 교회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가족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존경을 봤는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목사님 소교를 검색하다 들었는데 너무나 이 말씀이 명쾌해서 계속 듣게 됐고 오늘 운전대가 이쪽으로 와서 왔습니다 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지만 우리 교회가 WCC에 가입이 돼 있고 깊이 개입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전에는 상징으로 바벨론 바벨론 그 더러운 새들이 모인 곳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자 18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바벨론은 이미 무너져버린 지가 오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제 무너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바벨론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하목사님도 저한테 강의를 하니까 책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덮었어요 왜냐하면 다 상징으로 풀어버려요 이 바벨론은 그 나라 바벨론이라서 얘기해보니 더 이상 읽을 거리가 없는 거야 이거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옛날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가 썼는데 그건 다 상징으로 풀어버렸으니까 천연왕도 상징 다 상징이야 바벨론은 여기도 상징이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제가 시리즈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알 거예요 세계정부 세계 단일정부를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바벨론이야 그것은 이미 니무로세 바벨탑을 지었던 저크리스의 DNA가 흐르고 있었고 마지막에 지금 세계 단일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WCC의 정교 단일운동을 하는 카토릭이야 이런 정교 단일 모든 정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정교 일치운동이 기독교 안에 깊이 뿌리받고 있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어떤 정교로 구원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WCC의 정교 다운지 주장을 이제 하는 그 단체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수뇌부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러운 영 더러운 새들이 모인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도한 것을 음행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 하나님을 거요하고 우상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도한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했다 이거야 왕들이 대통령들이 전부 다 동성애법 이런 거 전부 다 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각 나라들이 다 무너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위에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이것들을 심각하게 보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제가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림이 가까운 이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안목들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배도에 반열에 섰지 않도록 목사를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 또한 성도를 읽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고민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막 모여들고 있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내가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그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이 그렇게 달변으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고 막 잘하는데 정말론을 말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그토록 하나님의 그 에덴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크라이막스 우리의 크리스 크라이막스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 신앙인들의 마지막 그 슈거 이 엄청난 것들을 목사들이 하나도 말하지 않으니까 기근이 그 정말론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근이구나 이 말씀을 듣고 싶은 영혼들이 비틀거리며 찾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이 돼 이게 맞는지 틀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올 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내가 올 때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런 종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걸 목사들이 안 하니까 대부분 보세요 유튜브 보면 다 이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도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혹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참 듣다 오면 천년한국 하고 있으면 천천지고 한참 듣다 오면 하나님의 교회고 말일성도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그래도 방송석여자인 박영민 목사는 그래도 저분은 20년 동안 방송석여한 분이니 저분이 한 설교만큼은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믿고 버린 거지 여러분 삼성에서 노트북 사면 믿고 사죠 한 달 쓰다 고장나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 잖아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또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저를 깨워서 이스라엘을 향한 에르사렘을 사랑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풍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직접 우리가 하는데 나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 이사야는 빛이 800년대인가요? 엄청 오래된 서주자잖아요 그럼 지금은 또 28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한국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쫙 가서 이스라엘을 고내는 환상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환상 중에 내가 끼어 있다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프론트라인에 내가 그래서 우리 여기 안희정 사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를 한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몇 분이 연락이 돼서 나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오면서 그래 어제 통화를 했는데 코프소 목사님이 아마 이스라엘의 회복의 키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코프소 목사가 키맨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 김포의 한 사모님인데 이분은 1994년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영조 목사님 제자가 돼서 합동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배우고 그러면서 공부를 배우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날아가서 이스라엘에 기도했던 사모님인데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에 기도한다고 하면 이분은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 지난 9월에 그러면서 찾아오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키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데 제가 한 기통이라도 쓰임받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야 저 좋은 복대도다 이 한 말씀만 하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내가 가르쳐주기도 해서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축복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지도자들은 굉장한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 이어서 이렇게 헛발질하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유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유대인의 거상에 도움을 받았음을 불구하고 대사관도 철수시켜버리고 오일머니가 탐나니까 그러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당히 무서운 경우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하 감사합니다.